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일본 오사카에 있는 신기한 인형 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뭐죠? 고기 고기! 만화에 나오는 고기인데 이게 모티 인형이라고 해요. 맞아 맞아. 딱 봐도 모티 모티가 생겼어. 근데 좀 더 특이하게 이게 택이 안에 이렇게 버려져 있어요. 그니까 택만하게 버려져 있어요.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택을 뽑아서 이 고기 모티 인형을 뽑고 요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 좋아요. 자, 정확하게 들어가요.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른 분이 뽑았나 보다. 딸랄딸랑 하는 거 보니. 연락치라 좀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. 맞아. 정확하게 잘 들어가야 될 것 같죠? 그러니까 저 딱 이렇게 들어가면 안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! 거리다 거리! 아니고요. 오! 근데 뭔가 얘보다 좀 많이 나와있다. 그러니까 봉 사이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. 오! 이게 약간 어렵기도 하겠지? 컨트롤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. 아, 맞아. 자, 다시! 다시! 고니에 더 집중! 자, 인형 뽑기 제 병력이 있기 때문에 오! 잘 들어갔다! 아, 좀 못 들어갔다. 아, 그래? 어!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걸리지 말고 한 번에 쑥! 네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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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쑥! 아, 오케이. 아, 아깝다. 아, 그러니까. 다시! 고기 이거 싹 뜯어서 먹고 싶네. 오케이. 일본은 더 신기한 게 많은 것 같아. 좀 애매한가? 괜찮나? 어! 뜯었어! 뜯었어! 이거 뜯어버려! 오! 많이 나왔지! 많이 나왔다! 오!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걸려있을까? 응, 좋아요. 신기하지 않아? 그러니까. 호흡으로 붙여 놓은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. 신기해요. 자, 한 번만 더 제대로 들어가면 됩니다. 네. 한 두 번? 한 번? 응. 안 좋으면 한 번? 안 좋으면 한 번. 아, 괜찮나? 아, 좀 많이 간 거. 근데 괜찮나요? 아, 안 들어갔어! 오! 왼쪽 집게 안 들어갔어. 아이고. 야,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. 맞아. 진짜 정확하게 마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응. 다시 다시. 다시 다시. 자, 집중해서. 응. 봉사에 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어렵네. 아, 좀 안 간다? 대신 잘 만들어가면. 한 번에. 아, 좀 못 갔다. 걸렸어. 자, 이러면 힘을 못 받고요. 귀여운 척 한다. 힝. 감사합니다. 그래, 빠른 사과 좋아요. 네. 자, 다시 집중해서. 네. 오케이. 내가 보도록 할게요. 그래도 많이 나왔어. 옆에 거에 비해서. 오케이. 나쁘지 않은데? 느낌 좋아. 느낌 좋아. 느낌 좋아. 느낌 좋아. 느낌 좋아. 새끼 새끼. 오오. 탈라다. 거의 다 나왔다. 한 번? 한 번 하면 될 것 같아 이제. 한 번만 제대로 돌아가면 나오겠다. 나이스. 좋아 좋아. 자, 고기 인형. 고니가 이거 옛날보다 갖고 싶다고 했었거든요. 신기하잖아요. 저는 이런 인형 좋아해요. 약간 먹을거리? 네. 이상한 인형. 이상한 거 좋아해. 좋아. 느낌 높아. 이거. 가자. 가자. 자! 오오! 쏙쏙! 오빠 더 뽑았어! 어? 을리되네? 을리되네 대박! 예쁘지? 하나 더 뽑을까? 완전 멋지멋지하다! 오빠 나 하나 하자! 그래 그래! 하나 또 뽑자! 닭자리는 원래 양손으로 뜯어야 꿀맛인 거 알지? 그러니까요! 야 이거 어떻게 넣었지? 못 넣고 있어! 잠시만요 여러분들! 해따 해따 해따! 다리.. 팔이 껴놓고 있어! 오늘 가있습니다! 팔이 끼고 하나 더! 오빠! 근데 이거 나랑 잘 만들어가면 잘 나오는데? 조준만 잘하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! 이렇게 하면 안되고요! 아깝다! 네! 자 조준 잘한게.. 잠깐만 옆 기계가 좀 더 나와있는 거 같지 않아? 이거 이거 이거! 이거 좀 더 나와있는데? 좋아요 좋아요! 전략적으로 다른 기계로! 괜찮은데? 네 좋습니다! 저보까나 이게 좀 많이 나와있어! 아 괜찮나? 약간 느낌 있나? 아 느낌 없어? 아이고! 자 이것도 정확하게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몇 번 하다가 이제 감각 찾고 딱 뽑으면 됩니다! 맞아! 저 한판에 100엔이에요! 네 한판에 100엔이구요! 천원! 천원! 왜 말 따라해? 네 천원! 근데 이거 두 분이랑 똑같은 건 아니네? 아 이거 탈색이 없는데? 아 그렇네! 아 어떡하지? 아 그냥 상관없어! 아 알겠습니다! 더 쉬운 걸로 뽑아야지! 어 느낌 있는데? 느낌있어! 아! 아! 아 부터판 다 들어갔는데! 그러니까! 아 어려워! 아니면 이거 오른쪽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기계는? 그런가? 아니까? 그럼 오른쪽 말라고! 이걸 뽑을까? 아니 이거! 아 네네네! 너 이게 가지고 싶어? 나 어떡하진 거 갖고 싶은데? 아 예! 아니야! 저쪽 말로 하면 될 거 같아! 아니야? 아 저기 다른 거 뽑아야 되나? 정확하게 하면 될 거 같은데? 뭐하는 거야! 거니가 하나 뽑고 갑자기 실력이 감퇴한 거 같은데? 저거는 잘 됐는데! 아니 얘 해볼게! 아 이거야! 알았어 알았어! 얘가 잘 나올 거 같아요! 오른쪽 발이 잘 들어가는 거 보니까! 아 내가 딱 약간 설보기 색깔이네! 아 나쁘지 않아요! 자! 자! 오른쪽 발로! 아 더 먹고 싶은데? 느낌있다! 느낌있다! 느낌있어! 느낌있어! 잘 들어갔다! 자! 잘 들어갔어요! 탁! 켜! 아! 정신 나오고있어! 오! 아까만 나왔다! 정신 나오고있다! 자! 이렇게 몇 번만 더 하면 탁! 나올 거예요! 아까도 얼마 안돼서 뽑았지? 응! 아까도 얼마 안돼서 뽑았어! 다시! 다시! 오른쪽으로 다! 느낌있게! 느낌 어떤가요? 나쁘지 않아요! 나쁘지 않아요? 느낌있어요! 오! 이거 진짜 잘 들어간 것 같은데? 이리와! 이리와! 아! 아니 너무너무 오른쪽에서 들어간가봐 아 그래? 좀 더 중앙에서 넣어야되나봐요 아!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안됐나봐요 그렇구만! 다시! 근데 이게 집게가 좀 휘어져있어 맞아! 보이듯이 내리면 약간 뭔가 휘어져 내릴 때 그러니까! 이렇게 한쪽만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휘어져 있기 때문에 맞아! 양쪽으로 다 못들어가네 이거 안되는데? 이닥인데? 아니 이거에 아니 아니 이게 낫잖아 얘는 아까 들어갔잖아 아 맞네 맞네 옆디게에 괜히 눈독들였다가 엄청 이사하고 있네 그니까 자 여긴 아까 정확하게 들어갔거든요 지게가 이런식으로 어 뭐야! 잘 들어가잖아 그렇지! 여기가 훨씬 낫네요 이거 훨씬 낫네 자 돈 좀 바꿔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동전 바꿔왔고요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훨씬 더 좋네요 이게 근데 어차피 이거 종류 다른거니까 어 아 잠깐만 좀 느낌없다 이거 아 진짜? 어 느낌없어 아 느낌없으면 어떡합니까 안돼 느낌 진짜 없었네 자 느낌있게 가볼게요 일단 약간 느낌이 와 하다보면 아 그래? 아닌거 같고 어 아닌거 같게 느낌이 와 내가 아 잘못내렸구나 라는 그 느낌 아아 그 느낌 안 느껴야 될텐데 네 자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잘 맞추고요 잡아라 아 이거 느낌없다 아 너무 앞에서 멈췄다 아 아 하지만 앞을 아 아 아 자아 제가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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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야되는데 집게가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건 나오겠다 왼쪽 집게로 하기 잘했다 야 진짜 힘들었네 네 나오겠네요 아 파리완깨를 모신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왼쪽 집게로 어 내 생각에 좋았어요 어 한 방에 하자 하나 화이팅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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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이것도 안 들어가네 혹시 모르지 충격 아유 한 번만 잘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어 한 번? 아니면 두 번? 나 내 생각에는 한 번 어 한 방 싸움 자 한 방 싸움 갑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힘을 쓰이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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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제발 오 느낌있다 느낌있어? 느낌있어? 느낌이 좀 부족해 느낌이 좀 부족해 느낌이 좀 부족해 약간 부족했다 느낌이 약간 부족한데 완전 약간 부족했어 저희 사실상 감각으로만 하는 거거든요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거의 다 나왔어요 근데 딱 한 방에 한 방 싸움 딱 한 방에 싸움 빨리빨리 느낌있어라 느낌있게 느낌있게 어? 이거는 들어가 치킨가 끝 다잇 짜라란 두 개 뽑았다 두 개 별로 다른 거 두윤이 하나 저 하나 좋네 좋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약간 고생하긴 했지만 그래 이 특이한 고기 모찌뇨 자 재밌게 뽑았네요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